안녕 마리, 저는 강훈입니다. 나의 마리에게 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샵에서나 펼쳐본 잡지에 제가 나올 줄이야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재밌었고 행복했어요. 오늘 옷 중에요. 오늘 옷 중에는 제 스타일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가장 좋았고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? 처음에 입었던 디올 브랜드, 디올 거 저는 디올 거 좋았습니다, 디올. 최애 음식, 요새 최애 음식은 브랜드를 말해도 돼요. 지코바, 지코바 요새 엄청 푹 빠져 있습니다. 지코바가 뭔가 튀김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부은 느낌이 있는데 지코바는 뭔가 안 붙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그렇게 제가 좀 최면을 하는 편이라 지코바 양념 순살 치킨을 좋아합니다. 요새 가장 빠져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드라마가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아서 드라마 대본을 보거나 하는 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좀 드라마 촬영을 할 때는 드라마에 많이 집중을 하고 좀 있는 편이라 다른 취미들을 많이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드라마 촬영에 조금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애 여행지라면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최애 여행지인데 이번에 갔다 온 유럽도 너무 좋았고요. 근데 사실 제가 제 고향을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군산도 정말 구경할 데다 많고 저도 가끔 가게 되지만 가서도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서 군산도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지 않나 싶어서 군산을 추천드립니다.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. 저는 마추픽추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그게 지금 유튜브로는 많이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한번 보고 싶어서 좀 신비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좀 웅장한 것도 좋아해서 피라미드도 가고 싶어요. 피라미드랑 마추픽추를 가보고 싶습니다. 모르겠어요. 제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런닝맨에서도 막 숨기지 않고 말을 한다. 좀 따박따박 말을 한다에 대해서 좀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따박딱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어떻게 초점이 그렇게 맞춰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좀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앞에서 말하는 거를 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러는 편인데 그걸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아마 그 매력이 좋았던 거지 않을까요? 죽어 안 하시나요? 옛날에 한번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느낌이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그냥 저 맞아요 한 다음에 내렸거든요. 그냥 저 맞아요 할게요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은 혹시 강훈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안 말하고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차라리 차라리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냥 저 맞아요 하겠습니다. 그냥 당당하게 내릴 때쯤 저 맞아요 하고 내리겠습니다. 저는 부모님을 좀 많이 안 찾아 뵌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이번에는 부모님을 많이 찾아 뵐 생각입니다.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들을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계획으로 해야만 좀 갈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을 좀 많이 찾아 뵌는 걸 계획을 하겠습니다. 누나는요. 누나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근데 자주 이제 부모님 이야기로 카톡이나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누나한테 뭘 사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누나가 많이 최고의 배우라고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선물 보내주면 아마 저를 떠받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습니다. 누나의 관계는 좋습니다. 조현이와 같은 점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좀 물어보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점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차를 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점은 주현이는 조금 딱딱하고 막 그런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. 아나운서 옷이었다 보니까 차분한 옷들 많이 입는데 저는 조금 요새 스타일로 입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요새 스타일로 좀 입는 게 좀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나혜리에게서 강주연 역을 한 강훈입니다.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신 거죠?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혜리에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리클레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강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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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